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전쟁 들어가도록 하죠 빈집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2패 카노야 왜 너는 날 괴롭히니? 좀 나 좀 도와주면 형 좀 도와주면 안되겠니? 애야 나도 힘들어 이 새끼가 나도 지금 내가 지금 쌍지 돈 모아가지고 너한테 주고 있는데 진짜 넌 나한테 그러면 안되요 진짜 내 돈 내가 쓸 돈 지금 너한테 갖다 바치고 있는데 진짜 제발 나한테 좀 그러지 좀 마 나도 힘들어 송하이 휴전 끝났고 일단 말리랑 잔는 클라닛 날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노만 송하이 저거 어떻게는 조져야겠다 내가 송하이다 라이벌 딱 떼새끼야 근데 순이 팔아가지고 근데 이거 또 아이를 카텐보르 누나 애들 먹인 다음에 이거 또 송하이 먹이기에는 또 애들이 또 반군 먹었더라 반군이 문제가 아니라 약간 좀 들고 잃었을 것 같은데 2패 오요가 2패지 아 안되네 아 까비 아 까비 진짜 아 까비 진짜 가능했었는데 아 이씨 뭐 이씨 2패가니까 이씨 오요 방군 잡으러 가니까 이씨 보노마 방군이 터지러 갔네 이씨 또 여기 자본있죠 2패 방군 터진다 이씨 오요 방군 터진다 이씨 오요 방군 터진다 이씨 개같은거 이씨 우리 밥줄 아 이르 컷 아 어 말리 클라임 있긴 있구나 있는데 클라임 어 날라갈수도 있으니까 하나타고 날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끼 나 상대로 코울 들어갈 기세야 2.2 형 나쁜사람 아니에요 왕식이랑 해주자 이 새끼 개지랄 못하게 됐고 어차피 뭐 잠깐만요 아이르가 카렘보은루 딱 먹여주고 나머지 다 카노 카노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노 카노야 다오메이씨 뭐야 이거 카노 주고 돈좀 받자 잠깐만요 야오 슈전 다오메이 야오 동맹이 송아이니까 야오 때리고 송아이 같이 먹자 오요 불리주자 아이씨 아이씨 뭐야 이건 또 잘라 이씨 돈없다 우리 금광 털린다 금광 방어하러 가자 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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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가지고 송아이 부르는 아이씨 무혁 이성관계야? 크흐 너랑 나는 그런 관계였니? 그걸 몰랐네 아이씨 4펀데 털린다고? 개간네 아이씨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 이거 공성하고 이거 공성하고 아이씨 개지랄을 해야되네 진짜 마을리 클라인 마을리 클라인 두개 날초 됐지? 꼭 빼 오우 금 금 금 없으니까 나라가 병신이 되네 골드 오 마이 프레셔스 골드 수 아 깜짝이야 야 니 카렌볼이야 니가 먹어라 형 관리하기 힘들다 카노 저 새끼 어떻게든 나 방금 터지고 영토강탈 개종강요 지역양도 이 새끼 어떻게든 나 버리려고 송하이 말리 야오 송하이 말리 말리 아 진짜 가지가지 하네 조마 수도 털고 아 개지랄을 해야되네 이거 하려면 야오 개지랄을 해서 전쟁을 해서 이겨야돼 이걸 아 일단 말리부터 잠깐만 야 일단 말리 담그고 송하이 담그고 해야겠다 동맹 싹 다 파괴하고 그래야됐든 카노 44 새끼 어떻게든 5년 남았지 야오 야오는 먹고 말리 동맹 파괴해 그냥 그냥 말리 그냥 수도 요격해 씨 태크 낮아 말리 3테크야 110 63세 재앙이야 아주 지한테 버텨 버텨 조마 조마만 털고 베닌 젠 송하 이렇게 동맹 파괴하고 전쟁 배상국 빼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땅은 안 먹을게요 조마 컷 빨리 꺼져 30점 전쟁 배상금 40 안되네 안돼? 멱살 더 잡혔구나 마리 진짜 마리가 파이널보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마리가 파이널보스이기 때문에 됐다 이제 수도 털로 갑시다 경... 다오메이가 온도에 대한 클라임... 베닝 관계도... 송아이 왕이정 말라군? 씨 왕이정 말라군 규모가 좀 크다? 응... 결국 수도로 가겠죠? 어... 수도로 갈 거니까... 수도로 가면 그때 담그러 갑시다 용병이랑 용병 장군 꼬시고 군대 빠지고 저기 좀 도와주러 갑시다 아이씨 왜 따로따로 가니 애야... 한 놈 설마 기동성 빨라가지고 그러는 거니? 육군성... 아 하나가 기동이 좀 빠르구나 봐보자 하나 기동이 빠르네 어... 카오 가면 어... 그 공성 뺏어옵시다 애들아 군대 어딨니? 하... 방어를 좀 많이 해줘야겠다 수도... 수도 털러 갔죠? 어... 수도 공성 거의 다 되면 뺏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이거... 아이르 블리즈 이제 잡아주고 대출 얼마 땡겼냐? 142 2컷 좀 많이 땡겼네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어... 테크트리 잠시만요 저희 다음 테크트리 5테크가 1017 아이씨 아... 근데 다행인게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이 안보인다 어... 그게 진짜 다행이야 공성 뺏어오고 왕좌바랑 스탯 뭐 좋냐? 아이씨 가세요 아이씨 아이씨 트롤 자제요 씨 아 그걸 좀 트롤을 하시네 죽어새끼야 위신회복 나이스 아 위신회복 캐스트가 있었구나 잠깐 아우메 젠 관계도 100 에 립댔고 생산 아이씨 립닦고가 어디야? 쟤 먹어야 되는데 42% 공성하고 뺏어오고 왕좌바랑원이 졸라쎄 얘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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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야 3.9 공성하고 얘 잡고 야오 일단 야오 하나 잡고 야오 버러지새끼 하나 일단 제거하고 생각합시다 말리 말리 군대 만사천 동맹 야오 음 늦었어 새끼야 야오 없어질거야 곧 귤 이거지 이게 좀 근데 여왕님이시네 갓세이브 아울 퀸이네 시발 야오도 같이 털렸네 시발 아니 14 공성 뺏어올 수 있나 공성을 뺏어올 수 있을래나 모르겠다 행정용 받도록 하고요 어휴 이거 때리면 이새끼 21% 하 이거 잘못 때리다가 이새끼 내려와가지고 이거 얻어맞을 수 있을거 같은데 이거 어 어 뺏어올까 도와줘봐 좀 아이씨 용병 땡겨 씨 아우 졸라 비싸네 씨 아이씨 인력이 없네 야오 컷 됐고 야오새끼 꺼져 얘들아 도와줘 아이씨 진짜 돌겠네 나오겠습니다 아 공성이 안되네 이 새끼들 뭐해 카노? 지랄 니은? 어 너 진짜 후작 부리지마 진짜 나 화나 너 진짜 지랄 하지마 57 어? 공성 빠졌다 씨 하렘보누야 이거 잡고 내려가야겠다 인력 개박사 났네 확실히 송하이가 세긴 해 송하이 세게 아니라 송하이 방울이 센거 같은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새끼 뭐해? 뭐 알 꿀 빨고 있어 여기서 왜 아저씨 뭐하세요 미쳤어요? 잠깐만요 야오 잠깐만요 아저씨 뭐해 거기서 왜 꿀 빨고 계시지 내가 착각하는거니까 칼앤보누도 주고 아이씨 아아 시간이 24년 아아 시간이 24년 아 족됐다 시간 졸라 없다 개 타이트하다 왕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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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해가지고 얘 먹던지 해야겠다 안정 안정 떨어지는거 어쩔수 없어요 야오 됐다 탈고있지 야오 드리프트 아냐? 어디가세요? 관성들이 부타하시나? 아 아 아 저기로 갔구나 저거 잡아라 야 뭐하니 야오 분리주자 잡자 이길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어 다행히도 이기네요 카우 털어버리고 공성 뺏어옵시다 뺏어오고 내가 먹던지 뭘 하던지 퀘스트중에 그거있죠 어딨냐 아이씨 됐다 이씨 30 칠 칠 공성 약탈 뭐야 이씨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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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이 개새끼가 돌았나 미쳤니? 미쳤구나 미친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은데 미친 게 맞은 것 같아요 뒤졌어 새끼야 니가 독립 보장을 해? 누가 죽는지 한번 봐보자 비켜봐 새끼야 용병 써 다 용병 써 그냥 대출? 얼마 안 땡겨? 난 금이 있거든 너희는 금이 없지만 난 금이 있어 너 오테크 찍고 젠드 대학사에 간다 새끼야 49점 나를 감히 화나게 해? 그 죄가 톡톡히 내가 치르게 할 거야 어디 가미 졸로프 동맹 따위가 카노르 독립 보장해 준다고? 아이씨 벌레 군대 3년대 아이씨 죄송합니다 아이새끼 졸라 짜증나요 진짜 그만 좀 해 그만 좀 나 좀 괴롭혀 이새끼야 너 개발도 71? 그래? 71 딱 죽기 딱 좋네 무력으로 진압해 주지 다음 휴전 언제까지야 다음 휴전이 91년 떨벗구 떨벗구 소고칵 이 새끼는 또 왜 저래? 이씨 졸라 짜증나네 하아 내가 카노 아빠 말 잘 들어요 진짜 이렇게 니가 너 독립 보장해 준다는 애가 얘니? 얘야? 이 새끼가 어디 감히 내 새끼 독립 보장을 해 니가? 패티시 광신 로봄야 광신 터지라 해 니가 우리 새끼 불순 사상으로 만들었니? 니가 그녀리구나 불순해 에이 불순해 아빠 말 잘 들어요 아빠 말 잘 들어요 아빠가 너희들 다 키워주고 다 할 건데 왜 그렇게 굴만이 많은지 모르겠는 다음 오우 송아이 90이 오우 송아이 90이 졸댈 뻔했네 어디야? 핑나가? 핑나가 어디야? 여기? 관계도 50 15 아이씨 개새끼 내꺼 다 뺏어가네 진짜 답박아 다 뜻과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진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답박아 뜻과 이유가 있어가지고 너희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요 아빠 너희들 해칠 생각 없어요 너 틴부쿠야 너 있니? 아빠가 다 먹여줄게요 새끼새처럼 아빠가 다 입에 다 쏙쏙 넣어줄테니까 아빠에 대한 이상한 생각 갖고 하지 말고요 잠시 영상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